구해줄께 그러면 이거 왜 이런걸 묶습니까 그것은 안심이 지금은 가지런히 잘 돼있지 굉장히 큰 리바이라든지 갈라진게 있겠어요 그런걸 형체를 잡아주기 위해 왜 쓰를 때 손님한테 똑같은 불질이 나와야겠지 그리고 갈라지면 거기서 익으면서 즙이 빠지잖아 그래서 하는데 이거 보이시나 이렇게 보여? 네 이제 좀 이따 모델 이걸 여러분이 지금 할건 아닌데 저러고도 조리사로서는 알아야 기분상식이지 딱 넘겨서 너무 너무 단단해서 저기 간 뒤 이렇게 해도 이렇게만 해도 돼 그런데 만약에 더 탄탄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뒤까지 엮는 거예요 아시겠나요? 예 이런식으로 쫙 엮어가지고 고기 실로 매는 방법이야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알 puisque